크로마키로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로마키는 바탕 화면에 비디오를 하나 두고서 그 위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동영상의 배경을 없애는 그런 기법입니다. 현재 여기에 동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다른 동영상을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무사히 겨울을 건너기를 기도하는 아기손 동영상입니다. 프레이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크로마키는 아기손이 있는 동영상의 배경이 지금 초록색이죠. 키네마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로마키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록색을 배경으로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 초록색 배경을 없애는 그런 기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초록색 배경에 들어있는 손을 아기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오죠. 옵션이. 여기 크로마키라는 게 나옵니다. 크로마키 가운데 보이죠. 자, 크로마키를 클리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마키. 여기에서 적용이 있죠. 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니까 어때요. 자, 애기의 손만방이고 아까 그 배경이 푸른색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크로마키입니다. 자, 다시 적용을 해제해 보겠어요. 해제하면 다시 초록색이 나왔죠. 다시 적용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푸른색이 초록색이 그린 칼라 초록색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애기손과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50%로 나면 아주 진하게 나와요. 이렇게 0으로 가져가면 안 보이죠. 던전절부지죠. 그래서 50%로 나면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배경을 말합니다. 배경이 50이 되면은 50이 되면은 배경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0으로 갖다 놓으면은 배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50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키 칼라는 그러면은 배경을 뭐로 맞출 것이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키네마스트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으로 해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하든지 흰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투명으로 맞출 수 있는데 키네마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초록색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색인 경우에는 다른 색에게 맞추면은 배경 색깔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설정 있죠.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는데 심지어 변화가 없죠 별로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애기의 손을 투명도를 17%로 해석하면 상세 설정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크로마키 세부사항은 여같이 그 앞의 불투명도와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을 완전히 50%를 하면 이 앞의 이 부분을 이렇게 50%로 갖다 놓으면 상세 설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모드는 반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전이 되죠. 마스크 모드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프레이시켜 보겠어요. 무사히 건너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프레이시키면 기도하는 아기 손이 움직이죠. 이것도 동영상입니다. 이것이 배경을 배경을 없애고 이렇게 두 동영상을 합칠 때 그 위에 있는 동영상의 배경을 없애는 기법 다시 말하면 크로마키죠. 크로마키를 제공하면 그 배경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